지난주 울산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20년 만에 전국적으로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사실상 자치단체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주시의 경우 실익이 거의 없을 전망입니다.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린벨트는 대청호를 끼고 있는 현도면 일부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해즈는 지역의 전략사업 육성에 한정한 조치인데 만약 한 곳을 풀면 다른 곳을 묶어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사실상 주거 목적의 산업단지 조성을 용인해왔던 국토교통부는 최근 본래 기능을 강화하라는 취지로 아파트 면적 축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단 개발에 수익성이 떨어지자 민간업체가 투자를 꺼려하는 현상이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읍면단이 계획관리지역의 개별 입지를 통한 공장창고 등의 입주는 성장관리계획이란 명목으로 개발에 조건을 달아놓은 상태입니다. 정부가 규제 완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좀 더 촘촘한 규제가 등장한 것입니다. 무의별하게 들어가는 공장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제어를 하는 것은 맞는데 현재 입장에서 허가받을 수 있는 지역 자체가 현재 계획관리지역 중에서도 일부 부분밖에 허가받을 수 없는데 거기에 또 성장관리계획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토지이용에 대한 재량권이 폭넓게 주어지지 않으면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계획을 유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최근 청주시가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주민 여론을 듣고 있는데 계획관리지역뿐만 아니라 농림지역, 이른바 절대 농지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게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